안녕하세요. 작가의 탄생들표 김용환입니다. 작가의 탄생은 그림책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인생을 책에 담아두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고 있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인생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도 많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참 독특하다 그리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좀 잘 담겨지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책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그곳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아마 이 그림책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좀 마음속에 있던 것도 좀 풀리고 뭔가 그거를 남들과 공유하면서 좀 해소되기도 하고 좀 더 즐거움이, 자기만족과 그리고 자존감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교사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계실 때 좀 현지인들 만나는 거 되게 많이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뭐 성경책들과서 말씀들고 와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을 책에 담아드릴게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 근처 만드는 게 저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컨텐츠 둘러서 당신의 자녀들의 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교육을 시켜주시고 나서 결과물로 이렇게 책을 한 것이 준다 했을 때는 굉장히 현지인들이 만족해하고 이걸 통해서 많이 좀 현지인들과 접점이 생긴다면 아마 그러고 나서서 보금에 전파하실 때 훨씬 더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탄생은 작가의 탄생을 통해서 뭔가 성교사업에 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작가의 탄생, 성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